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타일런트 알테어 배틀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군요 추억도 괜찮고 별 4성에다가 15포 날려있으면 괜찮지 어 이걸 사야되겠어 남자는 뭐다 바로 5성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프사 제발 터지지 마십시오 답 안나옵니다 40대에 4대6 확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우 나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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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에디셔널 키보드 들어갑니다 아 궁심만 제발 아 마이갓 여기서 돈 나가면 안된다 아 1억만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면 투자하면 안돼 자꾸 두세트 4억 한세트에 3억 두세트 4억 한세트에 3억 아 안된다 제발 아 안된다 제발 안된다 큐브야 너가 망치면 안된다 나이스 킥 됐어 됐어 그냥 써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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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트 좀더 썼는데 오오 14억 주고 5성 달고 15억에 16, 17, 18, 19, 20억까지 생각해서 개이드 오케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샷 오케 깔끔하게 이렇게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